안녕하세요 HAB 공지사항을 통해서 베리스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HAB 베리스모는 유펜의대가 카티 공동개발 계약이 해제되면서 설립되었고 향후 새로운 기술개발권을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펜의대랑 노바티스라는 회사 그리고 베리스모 이 기업과 대학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줄 요약인데요 여기에 영상에서 나오는 유펜의대라는 것은 펜실비니아 대학교 의대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리스모라는 회사가 설립이 된 이유는 카티 공동개발 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자유롭게 된 것이고요 이후에 베리스모라는 회사가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된다 그런 개발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는 2020년 6월에 설립된 신생기업입니다 여기에 170억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이니까 아직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신생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HAB에서 어떻게 딱 잘 발견해가지고 기업의 지분을 취득을 해버렸습니다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기술은 이미 전인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기술이다 다음에 임상 1상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는 가까운 시기에 전임상을 완료하고 1상 IND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임상 1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은 KIR 카라고 하는데요 이게 논문은 2016년에 전임상의 주요 실험들을 진행해서 논문은 이미 나왔고 2017년에는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국가들에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 5년 전에 논문들도 나왔고 특허도 있는데 지금 2020년에 새로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한 4, 5년 있잖아요 그 텀이 왜 나느냐 기술 개발 시기와 상용화 진행의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계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펜과 글로벌 N사에 기술 공동 개발 계약이 있었다는 건데요 유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펜실비니아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비니아에서 U, P, E, N, N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서 유펜 그리고 펜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이비리그 사립대학입니다 자 그리고 펜실비니아 대학교를 거친 학생, 교수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28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 유펜이라는 대학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주주님들 간에서도 칼준 박사랑 밀러원 교수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 펜실비니아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무려 전부 다 거쳐간 사람들 합쳐서 총 2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나왔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펜실비니아 대학교가 유펜이고요 유펜이랑 글로벌 N사가 기술 공동 개발 계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누가 조금 더 계약으로 묶고 싶었을까요? 계약으로 묶어가지고 우리들끼리만 개발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글로벌 N사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임상시험을 하고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유펜이 다른 기업이랑 협력을 하게 되면 글로벌 N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나 하지 마라 기술 공동 개발 계약으로 묶어 나섰습니다 물론 반대로 유펜이 글로벌 N사가 다른 데로 갈까봐 또 묶어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둘이 같이 기술 공동 개발 계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19년까지 유펜의 카티 연구소는 글로벌 N사랑 항암제로 이용되는 카티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계약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카티 기술에는 KIR, 카 역시도 계약이 적용되는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카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게 KIR인데 이것도 묶여 있기 때문에 따로 개발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2019년 말에 바로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니까 유펜에 있는 교수들, 박사들 전부 다 자유로운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KIR, 카의 개발자인 밀론 교수, 그리고 생산을 맡았었던 시걸 교수, 인큐베이팅을 했었던 브라이언 킴 대표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인데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유펜 대학과 글로벌 엔사는 기술공동 개발 계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벗어나서 개별적으로 임상시험, 개별적으로 신학 개발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2019년 말에 계약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뛰어난 개발자들이 모여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를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이미 주요 논문들이 발표가 됐고 2017년에 특허도 있었는데 개발을 하지 못했던 것은 기술공동 개발 계약으로 묶여 있었다 그런 게 2019년에 풀리면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설립될 수 있었다 2020년 6월에 설립이 됐는데 HLB가 1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지분을 취득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잽싸게 낚아챈 거죠 SCN 생명과학이 아르고스라는 회사가 매물로 나오자마자 잽싸게 낚아채가지고 CGMP 시설을 확보한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의 이 인력들을 보면은 킴리아 개발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탐나는 인력들인데 이런 인력들이 있는 회사를 HLB가 선침해 해버렸습니다 지금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의 인력들이 유펜대학에서 나온 박사들, 교수들이잖아요 유펜과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는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됩니다 킴리아 개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카티 치료제가 시작이 되었고 최초로 나온 게 킴리아인데요 이 분야의 시작은 유펜의 칼줌 박사, 밀론 박사팀에 의해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이 처음 시도가 됐는데요 이것을 눈치채고 노바티스에서 인수해서 2017년에 최초로 승인받은 게 킴리아입니다 여기 앞에서 글로벌 N사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노바티스를 언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바티스와 협력해서 킴리아를 개발했던 유펜 대학의 박사들이 만든 회사가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입니다 그래서 기원은 유펜에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의 엄마죠 유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유펜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펜 의대는 전 세계적으로 카티 개발의 중심입니다 당연하겠죠 여기서 탄생을 했으니까요 가장 많은 카치료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여기에서 개발에 참여했었던 카준 교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카티 특허를 발명자로서 가지고 있고 밀론 교수도 여섯 번째로 많은 IP를 생성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 말 기준이니까 최근으로 보면은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IP라는 것은 뭐냐면 지적재산권입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고 해가지고 IP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내가 개발했다는 거죠 카티라는 것을 내가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 다 카티 특허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리버세라닙의 아버지 리버세라닙을 발명한 폴체인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리버세라닙도 굉장히 훌륭한 약인데 킴리아는 차세대 꿈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지금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소름이 돋죠 물론 우리가 확실해야 될 것은 베리스모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브라이언 킴, 밀론, 시걸 박사입니다 여기 위에 있듯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카티 특허를 발명자로서 가지고 있는 카준 교수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 많은 IP를 생성한 밀론 교수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보면 창업자 세 분이 50%를 가지고 있고 유펜대학도 5.72%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펜을 주요 주주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점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볼드체랑 밑줄이 적혀 있는 걸 보겠습니다 유펜과 SRA를 통하여 제품 개발과 연구 과정에서 협업하며 앞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기술들은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개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에서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은 내 거라는 거죠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킴리아가 지금 최신 약인데 거기에 적용된 게 카티 치료제 기술인데 그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다가 더 좋은 기술들이 나오면 그것들은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개발권을 가지게 되니까 최첨단의 진짜 최첨단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영상을 요약을 해보면요 유펜 의대는 페실베이니아 대학교 의대다 유펜이랑 글로벌 엔사가 공동개발 계약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유펜 대학의 교수들이 따로 기업을 설립할 수 없었는데 2019년 말에 카티 공동개발 계약이 해제가 됨으로써 베리스모라는 신생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HIV가 잽싸게 지분을 취득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리고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게 되면 그 새로운 기술 개발권을 베리스모가 가질 수 있다 내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